소 불고기에다가 토마토를 대량으로 때려 박았습니다.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뜨거워요. 이야 별미군요. 아이 달콤하여라. 3초 기절. 2초 기절. 단맛이 더 강화되는군요 몰라 몰라 토마토가 참 좋은 음식이네 토마토만 건져 먹고 있어 지etas 보더 시키 연 겨울에 먹으면 소주 한잔 해야되요 주먹백 으허아 토마토 불고기는 이거 메뉴와 하면 장안의 화제야 초대박 방울토마토 반으로 가위로 잘라서 넣은 것뿐인 이러한 놀라운 맛을 안겨주더니 너는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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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제야 고백하는거야? 오빠가 그렇게 어려웠니? 무슨 얘기하는거야? 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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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défil 난다 맞다 날씨가 other 나에 구움 jó 뜨거워요 무조건 날미야 춥겠어 왜 이제 얘기하는거야